안녕하세요. 2023년 4월 11일 화요일 아침 7시 52분 불큰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큰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면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큰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침에 제가 글을 올려놨는데 어제 우리가 세림 B&G 생분해 폐플라스틱 관련주입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PLA라고 하는데 전망이 앞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있는 관련주고요. 어제는 생분해 플라스틱 관련 세림 B&G가 아침에 살짝 올리는 듯 하다가 거의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했는데 그 아침에 시초가조차도 반등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 과제로 가져가는 생분해 폐플라스틱 재활용 리사이클링 관련주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향후 앞으로 3존 이상의 시장으로 커질 전망을 갖고 있고요.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도 굉장히 많지만 생분해 폐플라스틱 관련 정책이 국정 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뉴스들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환경부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산업부에서는 생분해 플라스틱에 관련해서 또 환경부에서는 폐플라스틱을 열분해 해가지고 석유라든가 또 화학, 수소연료, 재활용 이런 것들이 허용되는 이런 방침이 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글로벌 PLA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이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정책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분해 플라스틱과 관련해서 관련주들 유심히 시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생분해와 관련해가지고 재활용과 또 관련해서 앞으로 심각한 환경문제 때문에 썩는 플라스틱 또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급성장할 가능성 굉장히 많고요. 상당수의 또 석유화학 업계에서 이미 생분해 플라스틱과 폐플라스틱에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랬는지 롯데케미칼 그리고 SK케미칼 또 하나솔루션 이런 데서 앞으로 플라스틱의 미래회전과 사업현황과 관련해서 또 속속 발표가 나올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분해 PLA와 관련한 관련주들이요. CTK이라든가 삼융산업이라든가 MPK 같은 종목도 있고요. 우리 지금 종가매매로 가져가고 있는 세림 비엔진은 필름 포장지 그리고 빨대, 식품에 관련된 포장용기 자연 분해로 하는 이런 원료 생분해 플라스틱을 활용하는 이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 있고요. 이런 가운데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과 관련해서 관심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주 지금 세림 비엔지가 관심주고요. 2 플러스 1로 보고 있습니다. 세림 비엔지는 종가매매 종목이고요. 그리고 노을 원순이 두창과 관련해서 또 한동훈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는 노을 관심있게 보고 있고 또 어제 시초가로 진행했던 SIC 전력 반도체 관련 KEC도 관심있게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 플러스 1로 보고 있는 오늘 관심주 저와 같이 한번 또 유심히 보고요. 어젯밤에 뉴욕 증시 나스닥은 살짝 하락하고 또 다우래든가 그리고 S&P500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내일 오늘 밤이죠. 내일 새벽에 미국 증시 CPI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FED가 추가 긴축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 때문에 이런 혼잡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지금 선금요일 연휴 휴장했는데 당시에 발표된 3월 비농업 고용지표가 긴축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제 저녁에 약간 뉴욕 증시에서 반영이 조금 늦게 나왔는데요. 아무튼 올해 FED가 올해 기준금리를 0.25%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지금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 연속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전 중에 발표될 겁니다. 현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이기 때문에 미국의 5%의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도 점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대통령실에서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도감청 미국에서 도감청 했다. 이건 감청 의혹에 대해서 일축을 하고 있지만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정보다 교란정보다 그러면서 이 야권에서 누군가 미국과 한미 간에 이런 갈등을 빚게 하려고 오히려 도감청에 관련해 가지고 거짓 정보를 낸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지금 좀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엄청 분다 그랬는데요. 서울 날씨는 물론 지금 흐린데 비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날씨도 굉장히 춥다 그랬는데 아침에 지금 15도고요. 그냥 흐린 날씨입니다. 기온이 뚝 떨어진다 그러는데 오늘 저녁이나 내일 좀 기온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완전히 2차전지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VM이라든가 에코프로 같은 이런 관련주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지금 72만 2천원까지 완전 신고가를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일단은 어저 저녁에 2,500선 위에서 움직임이 마감을 했는데요. 2천 드디어 2,512포인트 2,500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지금 반도체하고 2차전지 어떤 게 더 힘이 세냐 물론 2차전지입니다. 엄청난 힘을 갖고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2차전지가 어디까지 지금 올라갈지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 대장주들이 완전히 지금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돈이 다 쏠려 있습니다. 단기 과열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하고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관련 대형주들도 올랐는데요. 어제 돈이 2,500선 코스피가 2,500에 12포인트까지 올라가는 힘이 2차전지하고 반도체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차전지가 완전히 폭탄 돌리기 같이 됐는데요. 이 주가를 끌어올린 모든 세력이 지금 외국인이 아니고 개인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더 지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2차전지 랠리가 계속될지 지금 완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기 때문에 접근 금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 대응할 만한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빨리 2차전지 랠리를 끝내고 다른 종목 순환의 형식으로 테마가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어제 2,512포인트까지 코스피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지금 움직일 수 있는 테마들이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는 미국이 2032년까지 판매되는 차에 거의 70%를 정기차로 대체한다는 이런 발표가 있었고 테슬라가 상하이의 메가팩토리 공장을 신규 건설한다는 이런 계획 때문에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비엠 같은 양극재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있었고요. 또 음극재 관련주는 당연한 거고 여기에 또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니켈도금 강판 또 여기다가 리튬 그리고 알미늄 관련주까지 전부 조일 알미늄 그리고 EV 첨단 소재 리튬 관련주입니다. 이러한 그 관련주들이 2차전지 중심으로 해서 크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산주도 좀 움직이긴 한데요. 지금 대만 중국과 미국의 갈등 또 대만 총통하고 대만에서 미 하원의장이 회동을 하는데 중국이 무력 시위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3일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산주 그래서 조금 움직이는데요. 아마 잘 정리가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가니 코스메틱 같은 중국주 국내 상장한 중국주들이 이틀 연속 상한가로 완전히 급등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배경이 그냥 이상급등이기 때문에 중국 상장주 관심있게 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히토리 관련주 지금 대만 총통 미 하원의장의 회동 이런 것들이 무력 시위를 중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노바테기라든가 또 유니온 유니온 머트리얼 같은 이런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2차전지 관련해서 양극재, 음극재 원통용 배터리 그리고 알미늄 관련주 니켈, 리튬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만 시장에서 돈이 완전히 거의 90% 이상 쏠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돈들이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런 시장입니다. 그다 보니까 지금 테마가 거의 없고요. 지지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2차전지는 건들 수 없고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오늘 2 플러스 1 관심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매매 종목은 세림, 비엔지고요. 그리고 관심주 중에는 노을, 한동훈 관련주 또 원순이 두창 관련주 그리고 KEC 이렇게 두 종목 2 플러스 1로 관심있게 보는 화요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비가 온 후고 흐리고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온은 좀 높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좀 쌀쌀한 기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화요일 저와 함께 파이팅 하면서 또 성공 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